안녕하세요. 오늘 대통령께서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습니다.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또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있는 법조인이십니다.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또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지주의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수원지방법원장 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.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십니다.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